저는 끌어당김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원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결과가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운 것들만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접근이 사실 비슷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라는 생각으로부터 자기 개발 지식, 성공에 대한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 의문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참 생각보다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스스로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하게 되고 이런 영상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항상 보고 자극을 받고 성장을 하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성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유튜브에 검색하고 실제 제 영상까지 보시게 돼서 여기까지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근데 항상 자기 개발 유튜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끌어당김의 법칙.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 명상, 연애, 심지어 연애도 있어요. 주파수, 시크릿, 로또, 재회, 후기, 양자역화, 책, 비판, 과학 정말 많은 연관 키워들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검색하게 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비롭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상들 한번 보시면 빠져들게 돼요. 다들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근데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은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파생이 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이 시크릿의 저자, 이 론다 번은 인생의 커다란 비밀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제목 그 자체는 곧 이 책을 펴보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시크릿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시크릿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인생의 커다란 비밀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런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크릿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비슷한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어떤 것을 생각하면 우주로 전송이 되고 그 우주로 전송이 된 게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서 그 전송한 것들은 원점, 즉 다신한테 돌아온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주파수를 보내게 되면 그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에게 똑같이 진동이 돼서 에너지로 다가온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관점을 갖고 가슴 속으로 느끼고 그러는 순간 무엇인가에 전달이 돼서 그 전달된 것에 공명, 같이 울림이 퍼져서 그 울림이 다시 나한테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크릿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의 생각이 곧 미래의 삶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는 거 그 생각 관념들이 이후에 어떤 결과물로서 물질로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곧 물질이 되어 나타난다가 시크릿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메인 골자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내용이랑 같이 연결지어서 요즘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시크릿 때만 해도 그냥 약간 허무 맹랑한 이야기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요즘에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면서 리얼리티 트랜스 서핑이라든지 또는 조디 스펜저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의 어떤 개념들을 끌고 와서 양자역학이랑 이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니콜라 테슬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에너지 주파수 진동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자주 인용합니다. 에너지 주파수 진동 다시 이 세 개념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주파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신만일은 작신만일의 성장의 가치를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알고리즘이 타게 되었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시청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제 특강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파수에 진동을 한 그게 에너지로 전달이 되어서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었고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다시 반송을 시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왔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양자역학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의 감정, 시크릿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은 인간의 감정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진동을 해서 온 세상에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그것이 나에게 끌어당겨 오게 된다. 그게 로우 오브 아트랙션이고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것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것이 끌어당겨진다. 그래서 곧 생각과 감정은 에너지이고 실제 이거를 많이 주장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열망은 모든 성과의 출발점이다라고 했던 나폴레온 힐이 바로 이 이야기를 주장을 했고요. 실제 가장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 그리고 시크릿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었던 바프록터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전달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분이 시크릿 책에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크릿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영상들을 보고 많은 책을 보고 결국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라. 라고 하면 저는 딱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즉, 간절히 원하면 결국 현실이 된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실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장하는 분들은 각자 문장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간절히 원하면 결국 현실이 된다. 각각 나눴죠. 각각의 다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효과가 단 한 가지에 몰입해주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비본질을 멀리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가슴이 설레고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고 자존감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좀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끌어당김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원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결과가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운 것들만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학교가 가고 싶어서 창문에 이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거를 넘어서 내가 진짜 한번 가고 싶고 내가 진짜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꿈을 품고 있고 도전하고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 캠퍼스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완전히 전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그러려면 대학을 잘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대학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 그리고 이 잔디밭에서 친구들이랑 돗자리 깔고 놀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를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붙여넣고 보면서 항상 의지를 불태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의지를 불태우고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그 결과는 바로 이거였죠. 재수입니다. 재수. 근데 재수했을 때도 잘 안 됐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인 시각화, 심상화 과정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등급도 변하지 않았어요. 끌어당김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몇몇 분들의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찬성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분들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는 건 실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원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행동을 많이 안 해서 결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이런 걸 보고 분노합니다. 내 진심을 그렇게 본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진심으로 원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는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간절히 원했고 진짜로 행동을 했어요. 그때 바라던 그 감정이 그 감정이 지금도 똑같이 남아있어서 작심 만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고 실제 제가 오프라인 모임 같은 이런 모임을 제가 매달 진행했었거든요.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누고 좋은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서 지금 이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잘못되지 않았고 진심이 아니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았다고요? 저 진심으로 행동했습니다. 아까 대성기숙학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0시간, 12시간 공부를 했는데도 행동이 부족하다고요? 저 행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만 강조하는 사람들의 원리로는 저 같은 케이스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강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간절히 원하면 결국 현실이 된다라는 거 있죠. 저는 이거를 믿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결국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바로 현실이 된다 느낌이랑 간절히 원하면 결국 현실이 된다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년이 걸려도 결국 현실이 된 거고요. 10년이 걸려도 결국 현실이 된 거고요. 30년이 걸려도 결국 현실이 된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시기를 결정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마침내 결국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미 있어요? 내가 재수를 해서 서울대를 가는 거랑 10년 동안 내가 십수를 해서 서울대 가는 거랑 그게 의미가 있어요. 결국이잖아요. 결국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0년 뒤에 달성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현실이 된다면 한참 지난 시간에 성취를 해도 괜찮은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애는 진짜 몇 개월도 안 돼서 사업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월 천만 원 그냥 달성하고 한 2, 3년 지나니까 월 1억을 달성해요. 근데 나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월 천만 원 못 벌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버티더라도 과연 그 10년 동안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라면 너무 답답하고 잘못된 길 아닌가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에 대해서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겁니다. 1년 만에 달성하는 사람과 10년 뒤에 달성하는 사람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서 달성하는 건 그 의미가, 그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끌어당김의 법칙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퍼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작신만일의 어떤 목표 성공의 본질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에너지, 그 사람의 감정,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만들어 주어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표 성공의 본질로 볼 때 에너지와 마인드셋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거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되고요. 실제 심상화를 하고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 감정을 내가 뜨겁게 느끼게 되면서 계속 그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자체가 마인드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이 필요한 건 마인드셋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퍼포먼스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에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설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공부 방법이 있고 정말 잘못하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 어떤 공부 방식으로 적절하게 잘 진행을 해야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우치고 그거를 적용하면서 계속 성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끌어당겨지는 사람이 있고 끌어당겨지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능력치 밸런스가 좋아야 퍼포먼스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만 적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높였어야 돼요. 근데 저한테 끌어당김의 법칙을 계속 적용해봤자 별로 그렇게 적용이 잘 안 된 겁니다. 이미 충만한 감정을 매번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제 해결 능력은 내가 의도적으로 높여야 돼요.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노력하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높아지기도 하는데 본질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면 더 빨리 성장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실제 코칭하고 강의할 때 그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해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마음을 덜 써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더 안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봐서 화가 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끌어당김의 법칙만 강조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낮은 사람은 여전히 못하게 만드는 법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강조하더라도 본질을 적중시키는 행동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둘러보면 믿지 않더라도 루틴을 끊임없이 지켜서 행동을 해서 뭔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믿음,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늘 꾸준히 하던 거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진행한 사람들은 결국에 끌어당김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간절히 바라지 않더라도 돈 버는 원리를 지속할 수만 있다면 결국 부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가 부들이 항상 끌어당김의 법칙을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실제 그 분야에서 성공을 했지만 굳이 끌어당김의 법칙인 믿음, 신상화 막 100번 쓰기 이런 거 안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리를 그냥 지속해서 끊임없이 지속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루틴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던데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하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든 노력하려고 하고 심상화하고 아침 일기 쓰고 미라클 모닝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되던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에너지 마인드셋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이분들은 마인드셋과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몰빵이 되고 에너지는 그냥 적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퍼포먼스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물을 얻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까지 잘 적용을 하고 본질까지 깨우치면 무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믿지 않더라도 하지만 성장의 원리 그 원리를 그대로 체화하고 그대로 그냥 행동만 하는 사람은 그거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보다 더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성장의 원리를 얼마나 적용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존재하는 걸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은 곧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곧 행동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원칙에서 말씀하는 그 성장의 원리는 존재합니다. 성장의 원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감정은 에너지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고 그게 곧 우리의 행동의 원천이 됩니다. 다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마케팅을 할 때 신비로움을 좀 많이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양자역학의 개념을 또 끌고 와서 연관을 지어서 비유를 하고 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걸 리처드 파인먼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범위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연관을 지워서 신비롭게 표현을 하고 진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느낌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영상 보면 막 영성의 느낌으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거를 믿는 분들은 정말 종교처럼 믿거든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 엄청나게 반감을 사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언어적 표현으로 마케팅을 한 거라고 봐요. 이게 실제 동작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표현 방식을 마치 우주의 만물들이 나에게 도와준다라는 표현은 그게 꼭 적당하게 동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가 열심히 끌어당기기 위해서 항상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걸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거에 설명을 잘 안 하세요.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비로운 어떤 이야기들이 오히려 좀 퇴색되게 만들었다. 그 의미를.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진짜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그게 신비로운 표현이든 뭐든 우주의 만물이 나를 도와주든 뭐든 그게 과학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곧 마음이 에너지이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열정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행동의 원인이 되고 행동에 촉발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그 문제의 본질을 적중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을 더 잘 끌어당기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가는 가져가야만 하는 그런 원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만물이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양자역학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히 그거를 비유를 해서 하는 것도 저는 웃기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게 참 이게 좀 답답했었습니다. 제가 잘 안 됐던 사람으로서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될 사람들을 더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잘 적중이 돼야 목표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률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당연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언어 표현에 굉장히 신중한 편이라서 그렇게 전달을 드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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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